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당 역사문화 강좌 개강식이 진행됐습니다. 기상협동훈련관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우당 역사문화 강좌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종로구청과 우당기념사업회가 함께 주관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우당 역사문화 강좌는 독립운동과 연관된 근현대사 전반을 다루는 연속강좌로 이날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독립운동과 국민정신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일 지상협동훈련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실전훈련시범과 종로구현황보고 및 훈련진행상황경과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신청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에 만 7세에서 15세 아동이 안에 지원 가능하며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과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종로구청 사회복지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가 생활주변 불편사항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청소년구정평가단을 모집합니다.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종로구 감사 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한 가벼운 관광코스 찾으시는 분들 멋과 풍미를 즐길 수 있는 한옥 체험사리로 눈 돌려보면 어떨까요? 종로구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한옥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옥에 숙박하면서 한복입기와 서예, 윷놀이 가야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유의 생활품습도 배우고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는 시간,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네요. 종로 주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